이리 와요, 간식 있다 간식! 거기 있다가 여기 오면 이걸 줘야지! 간식 주시네! 이리 와야 돼! 우리 애기들 뵙고 있잖아 갑니다! 주먹으로 때리면? 이런 걸로... 불쩍다! 알았어, 부담 없이! 아이씨! 아파! 왜 때려! 야, 삼단아! 아, 왜 때려! 진짜! 왜 이래! 왜? 아, 이게 뭐가 소문되는 거야, 진짜! 뭐라는 거야, 진짜! 야, 삼단아! 부승아! 와, 이리 와! 하면서 온다! 네! 야, 이 새끼야! 너 어디 갔다 왔어? 이렇게! 이렇게! 이런 정도로! 두 점아, 화이팅! 불테이크 한번 시도를 해보고 영 안 되겠으면 어떻게 잘라서 이미 잡은 걸로 해서 가는지 뭐 이렇게 해볼까? 야, 삼단아! 야, 이 새끼야! 이리 와! 야! 너 어디 갔다 왔어? 어? 우리 한 번만 더 와봐, 지금! 아니! 아니, 놀으면 조금 더 나와봐, 지금! 한 번만 더 와봐, 지금! 너무 잘했어! 보소마! 보소마! 이리 와! 이건데, 이건데! 보소마! 보소마, 이리 와! 저기 뭐 있나? 자유를 느끼는 거니? 더, 더, 그냥 더! 좀 놀다가 와야지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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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얘기다, 큰 얘기! 아, 쟤 진짜 귀엽다! 자, 저희들! 캬! 야, 삼단아! 야! 야, 삼단아! 이 새끼야! 너, 일로 와! 너 어디 갔다 왔어, 어? 너 남달리 또 깍꿍이한테 갔다 왔지? 이놈의 새끼! 어? 목줄 불어먹고 말이야! 잘했다, 잘했다! 까자, 아이템! 아! 아이템! 아우, 야 너무 재생활했다! 여기! 우리 용필이가 만나는 거 하나만... 자, 여기! 여기, 여기 이렇게! 잘했다! 잘했다! 아우, 너무 귀찮은 일이었다! 아우, 잘했다! 우리 가짓말을 막 말아올게! 오우, 적탕 맞고! 나, 거기서 이렇게 막... 나, 진짜 막 이렇게 한다! 야, 이거 천천히 말까? 아! 이런 방법이 있었네! 난 일이 없어! 걱정하지 마세요! 이것도 내려줄게요! 아, 예쁘다! 아, 예쁘다! 아, 예쁘다! 나는... 몸이 돌아야지! 아, 이러나? 그러면 나는... 원래 이런 거 끼고 하지! 이게 다 젖이니까... 왜? 그 정도면 될 것 같아! 왜? 나는 괜찮아! 아, 진짜 괜찮아! 복잡하지 마! 어이구, 뉴욕을 조사놨네! 조사놨어! 머리에 좀 걸려있고 해야... quasi... 하, 하! 가! 그냥... 어흐! 귀여워! 야, 귀여워! 야, 왜 그래! 네. 아하. 어? 어? 방황하다가 던지는 것 까지는 좀 내면. 그거를 내면 제 생각에는. 네네네. 더. 더 많이. 보면. 아이씨. 할 것 같은데. 공필이가 던질 수 있을 만큼 올라올 때 딱 한 자리가 좀 던져줘. 계속 던져줘. 아. 아. 알았으니까. 알았죠. 당장. 말았죠. 오 야. 많이가 있다가 여기. 그래도 좀. 하닥에 좀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. 목이나 몸 쪽으로 던져도 될 것 같아. 뭐야. 그만해. 그만. 두 번째 잘 맞았다, 두 번째 잘 맞았다,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.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, 이 정도로 또 때려줘야 돼.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,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.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.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,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.